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신뢰성 전문가는 종종 욕조 곡선이라는 그래픽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의 수명을 설명합니다. 욕조 곡선은 세 가지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고장률이 감소하는 초기 고장기간, 고장률이 낮고 비교적 일정한 우발 고장기간이 이어지고 증가하는 고장률을 나타내는 마모 고장기간으로 끝납니다. 제품의 신뢰성을 표현하는 욕조 곡선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신뢰성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면 직선형이나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욕조 곡선이라 하는 그래프는 어떤 방법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욕조 곡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표시된 욕조 곡선은 단일 부품의 고장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제품 모집단의 상대적 고장률을 한꺼번에 표현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다양한 곡선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능 부품은 비교적 일찍 고장나고 대부분은 마모될 때까지 고장 없이 잘 사용됩니다. 특히 초기 고장기간 중 고장 발생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료 결함, 설계 실수, 조립 오류 등으로 인해 항상 발생합니다. 우발 고장기간의 고장 발생은 일반적으로 강도를 초과하는 능력의 무작위 발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모 고장은 재료의 피로 또는 베어링 윤화류의 고갈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제품 시스템 전체에 유용한 수명은 수명이 가장 짧은 기능 부품에 의해 제한되므로 제품 제조업체는 적용된 모든 부품이 의도한 수명 동안 동작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욕조 곡선은 일반적으로 제품 고장 발생의 세 가지 주요 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시각적 모델로 사용되며 특정 제품군에 대해 예상되는 동작의 그래프를 묘사하기 위해 보정되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정된 욕조 곡선으로 제품 모집단을 실제로 모델링하기에 충분한 단기 및 장기 고장 정보가 있는 경우는 드무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고장 발생 패턴을 엮어서 전형적인 욕조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각 형상모수 베타가 0.8, 1.0, 3.5인 와이블 고장률 그래프 3개가 있습니다. 사례 시스템은 이 특정 고장 모드를 가지고 있는 3개의 기능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스템 전체에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이 세 가지 고장률을 더해주면 되고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빨간 실선과 같은 욕조 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수님, 초기 고장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네, 고객 만족의 관점에서 초기 고장은 용납할 수 없는 고장입니다. 고객은 제품이 초기 고장 모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배달 시 당연히 인수 거부를 할 것이고 제조회사에게는 고객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초기 고장은 제품의 잘못된 설계나 내장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기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제조업체는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규격, 적절한 설계 공차 및 기능 부품의 수를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고장 발생으로 인해 최상의 설계 의도로 동작 중인 다른 기능 부품들이 상호작용으로 정상 동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설계 접근 방식 외에도 할트, 하스트를 시작하여 설계의 약점을 평가하고 특정 어셈블리 및 재료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대처 방법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함을 조사하고 설계를 개선하여 제품 신뢰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 사용 시에 제품 고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설계 및 재료 결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이블 분포를 사용하여 초기 고장 기간 고장 발생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와이블 분포는 욕조 곡선의 3단계 모두에서 고장 발생 분포를 특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수명 분포 모델입니다. 욕조 곡선은 각 단계 고장률의 합계와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기본 와이블 분포에는 베타라고 하는 형상 모수와 에타라고 하는 척도 모수와 같은 두 개의 모수가 있습니다. 척도 모수는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를 결정하며 형상 모수는 다양한 분포의 모습을 구현하며 욕조 곡선의 3단계에도 적용됩니다. 1 미만의 베타는 초기 고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고장률을 1에 해당하는 베타는 우발 고장으로 일정한 고장률을 그리고 1보다 큰 베타는 마모 고장으로 고장률이 증가하는 모형을 각각 모델링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일반적인 초기 고장률 분포는 0.2에서 0.6범위의 베타를 갖는 와이블 모델을 따릅니다. 이러한 분포를 신뢰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프의 X축에 10년을 표시하고 Y축에 신뢰도를 표시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욕조 곡선의 초기 고장 및 우발 고장 부분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 곡선은 초기 고장의 고장률 감소 부분만 신뢰도로 모델링한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1년 전에는 약 0.5%의 고장이 발생하여 모집단이 5천인 경우 약 25대의 고장이 발생하고 1년에서 10년까지는 0.28%의 고장만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14대의 고장만 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고장률을 관찰해 보았을 때 우리는 10년 이후의 고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10년 동안만 검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욕조 곡선의 초기 수명과 우발 고장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분포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첫해의 고장률은 2.2%이지만 10년 후에는 3.4%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추가로 9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 모델에서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여전히 초기 고장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만 그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번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3년 동안 미리 동작시킬 수 있다면 10년 안에 고장 날 부품의 65% 이상을 배송 전에 걸러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에 해당하는 부품을 효과적으로 에이징 시켜주고 대부분의 초기 고장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에이징 후에 나머지 제품은 원래 모집단의 제품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3년에 번인을 거치는 부품은 판매 이후 추가로 10년, 총 13년 동안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인한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봅시다. 번인되지 않은 원래 제품에 대한 13년의 고장 분포와 3년 동안 번인된 제품에 대해 10년의 예상 고장률 분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원래 제품의 경우 3년에서 13년 또는 번인 제품의 경우 0에서 10년 사이에 총 누적 고장은 약 0.9%입니다. 번인이 없었다면 처음 10년 동안 약 3.4%의 누적 고장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는 번인을 사용하여 누적 고장이 약 3.8배 감소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체는 번인의 2에서 3년을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속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전자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번인 시간으로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응력으로 온도와 전압이 있습니다. 정상 동작 온도에 비해 증가된 온도는 수십 배의 가속을 제공할 수 있으며 증가된 전압은 많은 유형의 전자부품에서 훨씬 더 높은 가속 개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시간의 번인은 1년에서 5년의 효과적인 동작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초기 고장 결함이 있는 부품의 고장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모발 고장 기간에 발생된다고 가정하는 정상 수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부품 수명 특성으로 존재하나요? 네, 마모가 주요 고장 모드인 기계 부품의 경우에서는 일정한 고장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디지털 카메라 또는 자동차 제어 모듈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전자제품은 전자파의 영향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오동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고장은 우발 고장이며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발생된 고장률 그래프의 모습은 일정한 직선의 패턴은 아니지만 직선에 가까운 톱니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발생되므로 정상 수명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에서 우발 고장의 다른 경우로서 밀 스탠다드 217 및 사용된 구성 요소의 유형과 수량을 고려하여 시스템 고장률을 추정하는 방법 역시 우발 고장 발생 모형에 따른 계산 방법입니다. 시스템 내의 마모 고장은 모든 기능 부품에 대해 한 번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가장 짧은 부품이 해당 제품의 마모 시점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엔지니어는 수명이 가장 짧은 구성 부품이 유용한 서비스 수명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많은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년 동안 고장 없이 사용되며 마모 고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기계 조립품의 경우 마모가 예상되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부품은 교체를 통해 제품의 동작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교체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만 사용되는 기계 및 전기장치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릴레이, 발전기, 스위칭 장치, 엔진 부품 및 유압 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며 일반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부품을 미리 교체하여 항공기가 수년 동안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육조 곡선의 의미와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번인에 의한 개선 효과를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말씀 요약 정리 부탁드려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니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육조 곡선은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유형의 고장 모드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성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와이블 분포와 같은 정량적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설계를 평가하고 관찰된 고장 모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일정 또는 증가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일정한 고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수명 테스트, 현장 데이터 및 수명 분포를 분석하여 예상 수명 동안 제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블 분포와 같은 기존의 수명 데이터 분석 모델 외에도 정량적 가속 수명 실험은 테스트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뢰성이 높은 제품의 고장 분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속 수명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제품의 장기 신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모 모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가속 수명 테스트 접근 방식을 사용하거나 충분히 오래 테스트하여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